Q. 아지르로 계속 상황을 잘 만드는 KT를 아지르로 또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니코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니코의 결과물 값을 좀 보고 싶었던 것 같고 강조해주신 대로 3픽에 잭스를 좀 빠르게 꺼내들면서 이 상체 쪽 캐리러까지 잘 갖춘 조합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한타용 조합을 꺼내들었습니다 KT 제가 한 방에 보내버리는 패치를 자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 차례 나누는 패치를 많이 해요 살짝 간을 보는 느낌처럼 그러니까 일단 어이구 어이구 끝까지 차가 끝까지 그러면 안 써! 네 실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조금 너프 조금 버프 이런 식이라서 이게 좀 내용만 봤을 때는 애매해 보여서 실제로 이게 어떤 느낌으로 경기내에서 직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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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끊기네요 아 이게 1분 15초인데 좀 짜증나게 하고 있죠 인연은 여기서 여기서 먹나요? 아니 갑자기 점심시간 아닌데 한 2교시 끝나고 자야를 하나도 못 먹게 만들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쪽 도시락은 저기서 타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곧 와요 이제 곧 와요 이런 쪽 한번 들려보나요? 도렬 스펠이 없어서 그래서 내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거는 한 방에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갑니다 갑니다 니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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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빈이 그래서 영재가 돌아다니면서 어 네 두 간장 버렸돈떻거 아 아, 날아갔는데요? 잡았다! 굿바이! 뭐야, 이거! 아, 진짜... 그래도 영재도 같이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반격이 되는지 봐야 할 것 같은데 절대 저 죽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뭐, 아예 회생 불가해요? 지금도 많이 어려운데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누군가가 다른 옷을 입고 그렇죠, 또 다른 뽑히가 제2의 뽑히 그랬다! 만개! 고자야! 그리고, 반대는 많아요! 그나마 왕재가 붙어서 전령각이나 보고 있는데 네, 이쪽도 3대이긴 한데 이게 니코가 또 오거든요? 또 다른 친구가... 넘어와요 이 지역에, 이 지역에 뒤쪽으로 이동을 치기로 해봤을 적 좁은 지역인데요? 그나마 니코가 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오거든요? 불도왔어요 아무 لś through the 불도, puts 저거를... 저거를...! 저거를! 저거를...! 아니...? 아니...! 아니, 불독이 갔어요! 아니, 그 귀인이라도 잡아야죠! 귀인이라도 그리고 kesantha가 어떻게든 알에서 버티면 탑쪽 전장 풀고요. 자 이러면 어쨌든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탑쪽. 상황이라. 카직스가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림 작업도 있고요. 리헨지가 뒤로 돌아가고. 안 돼. 리헨지가 리헨지가. 리헨지가. 뒤를 바로 막아. 그냥 잡았지요 그냥. 안 돼. 또 전멸 없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에이린이가 혼자 때려서 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어. 탑쪽이 좀. 정결하군요. 정결한데. 정결한데. 지금 합류가. 광동프리스가 움직임 자체는. 합류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린 작업을 이용해서 시야도 잘 잡고 있고요. 카직스가 워낙에 잘 커서. 잘만 빠져나간다면. 잘만. 와. 안 돼. 드리블 좋았어요. 위로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눈치보다. 말씀하신 대로. 뒤쪽 상륙 가능합니다. 르블랑이랑 돌면서. 아니면 좀 지연된다 싶으면. 그냥 걸어와도. 괜찮죠 지금은. 바로 왔어요. 그렇죠. 도착해서. 쭉 빠지고. 일단. 약간 뒤로 빠졌는데. 그러면서. 어. 에이밍 쪽. 에이밍 쪽. 에이밍 쪽인데. 에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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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윤한테 먹였어요 결국. 와. 이렇게 그냥 가네요. 와. 순간적으로 물었던 플레이가 엄청 기미난데요. 광동프리스. ANO. 그렇죠. 스케일 콤버가 진짜 제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뭔가 하노. 상대가 대놓고 바텀에서 지금 받아 먹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원래 강가 쪽을 나오면 안 돼요. 원래 못 나와야 돼요. KT가. 그걸 광동프리스가 좀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잭슨도 탑에 있고 지금 어 이거 기묘하게 이용하다가 옵니다 시간이 어중간하게 끌리면 결국에 잭슨은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먹을만큼 니코가 먹고 오고 있어요 옆구리! 어 영재 육수가! 영재 육수가! 아아! 만개! 영재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요 화를 낼 때 안 내서 그래요 강가 쪽에 못 나오게 계속 좀 세게 때려야 되는데 경고도 하고 아니면 사실 충분히 한타임이 좋은 상황이어서 옵틱들 치면서 싸움을 걸어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 니코 성장이나 아이템 자체가 어...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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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서로 똑같은 행동을 반복 행동을 하는데 반복 행동을 하고 페트롤이 똑같이 도는데 한쪽만 이득을 봐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길게 하기에도 네... 르블랑도 좀... 아... 그 상태가 진짜 근육은 많이 키워놨는데 뭐 어떻게... 싸울 거리가 없어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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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본차이 대비 아까부터 계속 불리하게 게임하는 느낌이라서 약간 억울하잖아요 광둥프리스! 그러면... 네... 그러면... 뭐 해보자! 그러면 달려... 상대 온다. 일단 빼봐. 상대 제리가 좋다, 제리가. 상대 온다. 룰러라도? 예... 그러면... 예... 삐디디디... 그리고 쫀타가면서 트위초고 다 정리, 준비 총! 그래도... 멈췄어요. 그리고 코타! 달려면 코타! 아... 이게 안 되네. 하지만... 일단 뭐 전선은 밀려서... 예... 오오... 들어와요? 안 되네! 치밀어!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에잉! 이걸 넘어와서 때리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안 끝났어요? 더 갑니다! 아니 이거 지금... 여기 억제기까지 그냥 밀립니다. 막을 인원이 없어요. 더 갑니다! 이거 혹시 그러면... 두 산태가... 태연! 태연! 두 산태가 상륜을 하는데... 따로따로 끊기고 있죠? 두 산태가... 카아 잭스 뒤쪽... 뒤뒤 뒤뒤! 두 산태가 와요! 염태가 염태가 염태가... 에이밍 정면! 아니 뒤를 막았는데... 자꾸 앞이... 그냥 뚫려가지고... 그리고 가다 잭스가 옵니다. 지금 잭스가... 그래서 두두도 결국 뒤로 왔다가... 기지로 돌아와요. 자, 6천 격차 가까이 벌어놓고 있는... 지금 KT가 됐고요. 상황이 비슷할 때도 KT가 유리하게 게임했는데... 네. 오와... 그쳐 봤다가...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려고 한 건데... 누군가! 거즈를 담아 죽였어요! 거즈를! 잡았는데... 아래쪽에 기인이! 기인이 갑자기 돌리나가! 에이밍이! 니코가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난리납니다! 난리나요! 더 더블만... 예엥! 그리고... 트래플 K! 포드라켓! 에이스를... 띄웁니다! KT! 와... KT의 이 치주! 아... 시원하게 그냥 한번 달려버리네요! 아니 뭐... 제리는 나왔다 하면 17 이상입니다! 아... 또 11킬 나왔네요! 네... 이러면서 이 경기 2대로 마무리가 될 듯 보입니다. 결국... 이 경기... 넥서스는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시즌! 나 이거 한번 볼 수 있군요. 봐도 돼! 천천히 천천히! 궁궐이 주지 말고! 야! 파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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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위보자! 나 볼게! 아파부터! 다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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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라인 맞네! 라칸! 라칸 맞네! 나이스! 끝! 아베이브! 메이브 걸자! 나이스! 나이스! 그래! 미드 밀자! 헤드핏 꺼지면 안 된다? 야! 카산테 좀 불쌍하나? 니가 대가리 박았잖아! 형이 델타라며! 알아라! 알아라! 아! 저거 못할 수도 있지! 진짜 보라 그러네! 카산테가 좀 잘해! 너 그러면 퀸으로 레넥한테 그거 이데스한 건 내가 이겼어! 그거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야! 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잘했다고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나 없어! 안 돼! 누구요? 누구요? 참... 사이 좋죠? 그렇죠! 참 순한 맛에 참 젠틀한 것 같아요 서로 콜 보면 맞아요! 정말 순해요! 네! 자 2 대 0입니다! 이번 경기는 30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KT! 순한데 경기력은 안 순합니다! 그러니 금말 매워요! 이쪽으로 매운 게 탁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ивают 소개를 하셨습니다! 과тра pick! 추천해 bot 나중에 neleč flee què가 gotta 하랐습니다! 어! baj 돼지고기 ha프 뭐. 꼭 Families! 바람塔이에요! Tianệt! buys jobs! hall emprequality liber b pizza! 호텔 whom Stephanie habrárt! много publicly Vanderbils! 고 grandpa! cavaleKTade유. や! 오래 손이 conjunto lead